지금 제 앞에 조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조명이 만남을 가지는 카메라 엄청나요 카메라 세팅 좀 잘해주세요 대표님 그래서 아샤츄 아이스티 샤츄가 진짜 맛있어요 저 하루에 꼭 두 잔씩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진짜 맛있어요 윤회 학교 자랑 아니 근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입고 온 게 아니라 도희 언니는 또 할 게 있어서 가져온 거잖아요 저 학교 자면 나 여기 좋은 학교 아샤츄 아는 사람 있어 왜냐면 그때 말했었어요 한번 언급을 해가지고 아 진짜? 아샤츄 맛있어 맞아 저 진짜 아샤츄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 그게 밥이잖아요 아 저 아샤츠가 밥이거든요 아샤츠가 버려야 해요 어 쌓는 거 아샤츠가 태어났어요 어